드디어 만나뵙는군요. 도니안입니다.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빨리 지친다는 거. 그리고 지금 갑자기 형기증이. 어우. 어우. 그냥 몸이 약해요. 너무 고와서. 어우. 200마리가 붙었어. 아. 여기 좀 꺼버리지. 어. 어. 잘못. 개미공수 수백마리가 올라와. 약이 되게 많네요. 아 이거 진짜. 이거 그거 있네. 이거. 아 이것도 있어요. 저도 한시 최악이기 때문에. 야 이거 봐. 아 나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. 오. 안녕하세요. 네. 배우이자. 예능에 살짝 발을 담갔다 뺐다 하고 있는. 네. 윤시효님. 반갑습니다. 체력으로. 아 그 힘. 힘 있잖아요. 생강 안 하고 힘쓰는. 빨리. 더해. 아직 멀었어. 더. 더. 더 누르면서. 야 봐. 안 나오면 나무라도 갈아 마실 거 아니야. 안 나오면 나무라도 갈아 마실 거 아니야. 안 나오면 나무라도 갈아 마실 거 아니야. 너 거기까지 해야 돼. 너 너무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야? 형 형 형 형. 그 안파리 다 풀어야 돼서요. 오. 파인애플. 우와. 오오오오오. 우와. 자연산. 올라온다. 우와. 우와. 뭔가 되게 다 자랄 것 같고. 완벽하게 이렇게 할 것 같은? 아... 아까 뭐라 했잖아요, 너한테. 아까... 그러니까. 저분은 왜 이렇게 이렇게 일만 하시네, 저분은. 너무 열심히 하니까. 말이 별로 없이 계속 일하는 스타일이야. 그런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말을 걸기도 하니까 한참 동안은 대화를 못 나눠서.